안녕하세요 안쿨입니다. 오늘은 그 판타지 배경에서 많이 쓰는 밧줄 같은 거를 타일링 되는 밧줄 한번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해 볼게요 일단 실린더를 꺼내서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고 이거를 이제 탑뷰에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겹치게 복사해주고 인스턴스를 할게요. 그 다음에 다시 두개 잡고 아래로 살짝 이렇게 대칭되게 정확히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. 정확히 맞으면 더 좋겠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를 좀 정확하게 맞춰줍니다. 타일링이 돼야 되니깐 200으로 할게요 한 요정도 길이쯤 하고 이제 세그먼트도 넉넉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쪽도 원형 너무 로펄스럽지 않게 넉넉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랜을 하나 옆에 꺼내서 아까 높이가 200 이었죠 200 200 해줍니다. 에디터블 폴리 그리고 피봇을 끝 쪽에 맞춰 주겠습니다. 스냅으로 끝에 맞춰 주고 000 이렇게 하면 이제 위가 딱 맞죠 하고 이거 일단은 프리즈 시켜 주겠습니다. 선택하기 편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4개를 다 잡고 트위스트를 해줍니다. 모디파이어에서 TW 치면 트위스트 나오고 눌러줍니다. 그리고 앵글 값을 올리면 트위스트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타일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360의 배수로 해주는게 좋은데요 360 하면 너무 덜 꼬여 있죠 그럼 720 아니면 이렇게 해도 덜 꼬아 보인다면은 360을 더해서 1080 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꼬아 볼게요 하고 에디터블 폴리에서 윗면과 아랫면 지워줍니다. 트위스트 하기 전에 지워도 되구요 왜냐면은 만약에 윗면을 안 지우고 이제 터보스무스를 할 건데 지우지 않고 하면은 네 이렇게 되버리니까 타일링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걸 지우고 터보스무스를 하면은 네 그대로 끝점은 딱 맞춰지니까 하고 위로 한번 복사 네 아까 200 이었으니까 높이 200 그리고 아래로 하나 복사 이건 마이너스 200 네 그러면 지금 웰드가 안 되어 있어서 타일링은 되지만 심이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그냥 다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더이상 수정할게 없다면 더이상 수정할게 없다면 어태치해서 답 하나의 엘리멘탈로 만듭니다 네 그러고 여기를 웰드 그럼 붙죠 이쪽도 웰드 네 이렇게 타일링이 됐구요 조금 뭔가 꽉 좀 맺어있는 느낌이 나지가 않죠 그러면은 푸쉬를 써서 살짝 올리면은 뚱뚱해지면서 네 좀 더 이렇게 사이사이가 꽉 붙어있는 느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한번 페인트에서 베이크를 해볼까요 언프리즈홀로 아까 로우 폴 플랜 풀어주고 언랩을 보면은 딱 이렇게 UV 전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익스포트 로우 그 다음에 밧줄은 하이 네 페인터를 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파일 뉴 에서 로우 불러오고 똑같죠 언랩이랑 그리고 베이킹 모드에서 하이폴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와 줬죠 어마운트 값 베이킹 될 수 있게끔 늘리고 베이크 네 베이크는 깔끔하게 된 것 같구요 네 지금 보니까 터보스무스를 안해줘서 지금 이렇게 나왔죠 다시 돌아가서 터보스무스만 해주고 네 인테레이션 2 이 정도에서 이렇게 그리고 타일링을 확인할 수 있게끔 로우 폴도 위에 한번 복사 스냅으로 맞춰주고 아래 한번 복사 스냅으로 맞춰주고 전체 선택해서 로우 폴 다시 덮어씌우기 그리고 하이폴 마찬가지로 다시 덮어씌우고 이제 페인터로 가보면은 컨트롤 시프트 를 눌러서 리임포트 매시를 해주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자 그럼 이렇게 세개로 들어와 있죠 하나 둘 셋 플랜 그리고 베이킹 모드 들어가서 다시 근데 지금 보시면 하이폴은 덮어씌우면은 이게 자동으로 갱신이 됐는데 지금 안되어 있죠 스택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택을 에디터로폴리로 그냥 합쳐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포트 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가보면 네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죠 다시 베이크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디가 이어지는 데지 잘 확인이 안 되니깐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랑 위에 여기 쯤이죠 그러면 네 타일링이 깔끔하게 된 걸 볼 수 있죠 텍스처를 추출해 볼까요 그런 다음 로우 볼에 추출한 텍스처 노멀 맵을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타일링이 됐나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건 플랜에 쓸 때고 이제 실린더에 쓰고 싶으면은 실린더 하나 꺼내서 높이 200에 맞춰 주고요 레디우스를 탑뷰에서 하이포레 정확하게 다시 네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위에 면은 지워 줘야겠죠 네 그리고 언랩에 가서 컷박스를 보고 너무 UV를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깐 한 이 정도 런 다음 익스포트 해 주겠습니다 로우 02 하이폴은 똑같겠죠 파일 new 로우폴 02 불러와 주고 베이크 모드 가서 하이폴 네 베이크 됐고요 타일링 확인을 위해 로우폴 위아래로 한번 복사해 주고 스냅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을 때 있잖아요 밴드 이렇게 구부려서 말아 주겠습니다 정확히 말기 위해 360도로 네 하고 이쪽은 웰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리인포트 해 볼까요 다 합친 다음에 리인포트 메쉬 네 그러면 이렇게 실린더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묶여있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